아이고 가려졌다 안녕하세요 서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단단한 종이로 키링을 만들거에요 근데 키링도요 요런 고리로 만들거에요 접착제로다가 이쁘장하게 짧은 수지하는 고리랑 테이빙까지 싹 다해서 이렇게 꼽아볼거에요 한번 활발탈 때 기다려 보십시오 많이 해주세요 그럼 꼽으러 갑시다 재활용한 키링입니다 이쁘지 않나요? 리본은 무키보다는 그냥 붙였어요 접착제로 그리고 떨어지지 않게 여기 뒷면 고리 깨끗한 고리 세고에 세인 끊어진 부분이 이어서 리본에 붙이고 다시 이어 붙였구요 뒷면이 조금 코팅된게 좀 덜해서 테이핑 작업을 조금만 더 하면 될거 같고 구멍은 뚫었어요 따로 구멍이 처음에 안 뚫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만족스럽게 됐고 요 리본하고 일체형이라서 다른 키링을 끼우려면 얘를 분해시키든 얘를 떼어내든 해야합니다 요거 만행이지 제가 만행 키링이 완성된거죠 테이핑 작업 한 번만 더 하고 올게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검은 고양이 내 일본어 읽을 줄 아는 분들은 당황스럽겠다 상품 등록된 약간 그런 느낌일거잖아요 그쵸? 이분도 되게 귀엽게 잘 만들어진거 같아요 뭔가 진주같은것도 박음 이쁠거 같은데 재료가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두번째로 테이프 코팅에서 리뷰 완성했습니다 되게 이쁘게 잘 되지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골이 다는것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두겹에서 두겹은게 티가 나요 되게 이쁘게 써있는걸까요? 릴리 오프 더 벨 벨 벨 벨 벨 벨 벨 영어를 모두 사용합니다 영상 예쁜 가방이 없어서 가방에 담그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지저분하죠? 덕지가? 이렇게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완성! 좀 포섭하지만 나름 체크무늬 사련되고 귀엽다 오케이 끝 끝 끝 끝